가방 좀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. 가방을 보여주세요 가방을 보여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모니카 하나오로 하트 귀여워요 오 너무 이쁜거 아니에요? 너무 이쁘요 아주 잘해주세요.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가셔서 레이저 disrespectful 멤버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consul 뒤에 몸에다 갈게요 몸을 금방하게 멋진게 여기도 멋지게 아세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좋아 뒤에 몸에다 갈게요 제가 돌아서 부딪히니까 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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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칩니다 자, 거리 좀 두고 갈게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거리 좀 두세요 다칩니다 부딪혀서 위주로 파트 자, 왼쪽으로 자, 왼쪽 뽑고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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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타고 조심하세요 제가 왼쪽으로 한 번 더 붙어갈게요 한 번 더 붙어갈게요 약간 왼쪽으로 붙어갈게요 약간 왼쪽으로 붙어갈게요 한 번 더 붙어갈게요 다시 조심하세요 이렇게 타고 가세요 아니, 제가 같이 와서 무대도 타는 거 아니야? 무대도 타는 거 아니야? 원래? 또 생각할게요 또 생각할게요 또 생각할게요 왼쪽으로, 뒤에 왼쪽으로 저 왼쪽으로 할게요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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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 여기까지 가시나요 어, 시어 positioning 일단, 잘 다녀오세요 손 잡고 가세요 조용한 번 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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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 공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다 고맙습니다